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써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신앙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포기하지 않는 지속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획에 편지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또 한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있어 바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또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오직 그리스토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믿음으로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경고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앞자리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어떤 말이죠 어떠한 상황과 또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속지 말고 믿음으로 이 믿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은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절대 우리들의 그 믿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어떤 말이죠 스스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고 중심에 살아가며 이것을 아닌 것처럼 포장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랜 신앙 생활을 했어도 또 교회에 오랜 시간을 나왔어도 전혀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있는데 본인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속고 있다 보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본인은 죄를 지으면서 또 본인은 죄를 안 짓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성도님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또 성도님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단의 소가 착각 속에 길을 잃게 하고 또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며 잘못되게 착각 속에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바오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의 신앙 생활을 하면서 또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헌신을 하면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또 헌신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 청지기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모든 헌신 속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 내가 가진 것 또 내가 주어진 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대다수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혹 간혹 계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볼 때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또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어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은 우리가 심는 대로 분명히 거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 이 말을 저희들이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어떤 것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저희들의 그 삶을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는 이 말은 우리들의 영적의 삶은 한마디로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려야지만 추수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전도자분들도 씨앗을 뿌려야만 추수하는 날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추수할 시기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까 이것처럼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이 또 전도자분들이 2023년도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이 저희에게 맡겨놓으신 여러 직분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고 또 체크하시고 2024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또 칭찬받는 종으로 또 청지기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심는 자의 축복입니다 가나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에는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거둔다는 것입니다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심을 것인지 아니면 성령으로 영생을 거둘 것인지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저희들이 선교 원년에 전도자로 2, 3, 7나라 5천 종족 보구만을 정말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다 한 것처럼 믿고 있을 것인지 저희들이 한번 기억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2, 3, 7나라 5천 종족 보구만에 지속하시는 우리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봐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어떠한 일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창세기 3장 속에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일을 지속하지 못해요 나중심, 성공중심, 물질중심에 가득 차 있다 보니 한 가지 일에 지속이 안 되고 결국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순간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교회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며 또 사약을 하시는 성도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있지만 마치 아닌 것처럼 내가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사약을 하든지 어떤 일들이 있죠 사약자분들과의 서로의 갈등, 분열, 또 동력자들과의 맞지 않는 부분 또 전도자들과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생각, 다른 사약의 방향을 우리들이 펼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전도자의 삶은 영혼구원의 삶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없어요 갈등이 있다고 스톱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지속할 때 분명히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도 또 어떠한 걸림돌에도 오직 강단 말씀을 붙잡고 영혼구원의 삶을 지속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것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분과 오늘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좀 기분이 좋으면 보급운동 좀 하고 또 아니면 또 아니고 이렇게 상황과 기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심, 전심, 지속으로 우리들의 전도현장에 올인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 더 이상 우리들의 문제와 사건 속에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세우는 영혼구원의 언약에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저것 되지 않고 갈등 문제 속에 헤매이는 것 같지만 영혼구원의 지속을 통하여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환경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속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속, 지속 예원의 전도자 여러분들도 2024년도에 맡은 사역의 끝까지 지속하시는 예원의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속한다는 것은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속한다는 것은 내가 맡은 일에 책임을 진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속을 한다 그러면 내가 시작한 거에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중간에 포기하고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속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처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심 전심 지속으로 전도자의 삶을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어떻게 되냐 나의 일체질이 바뀌고 나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며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들이 올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할 수 있는 삶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우리의 가정과 경제와 건강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 축복의 언약을 분명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 2024년도에는 오직 그리스토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성령충만한 사약이 지속되어져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제자의 열매를 맺는 포기하지 않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토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속의 축복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때가 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으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실천했더니 또 다른 말로 전도자의 삶을 지속했더니 또 포기하지하지 아니하였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자로서 지속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자의 삶을 산 것뿐인데 지속할 수 있는 그 힘과 그 기도로 우리들이 지속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을 통하여 지속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귀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들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받느냐 그것이 바로 강단 말씀입니다 매주 선포되는 그 강단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이 되어질 때 지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의 축복 말씀으로 오직이 되었다는 말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것이며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한다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한 분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결론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다 보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절대 사명과 절대 헌신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절대 목표가 무엇이죠 오직 그리스도로 나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현장 우리가 있는 산업 현장, 가정 현장, 지역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절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남미권 다민족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저의 절대 사명인 것이죠 중남미권 나라 그리고 절대 헌신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중남미권 현장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미 와 있는 다민족들 또 이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장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닌 사도행전 1장, 1절, 3절에서 8절에 이 말씀이 성취될까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절대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절대 사명과 절대 헌신이 보여지면 이 세 가지가 지속하다 보면 우리는 지속하기 싫어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의 전도자로 그럼 언제까지 우리들이 지속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는 재림하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포기하지 않는 지속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지속의 축복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전도자의 삶으로 그것도 다민족 살릴 2, 3, 7, 나라 5천 종족 전도자로 우리를 한 분 한 분을 부르셨다는 것이 또 정말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 포기하지 않는 지속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오직 예수 그리소를 전파하는 우리 귀한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소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들이 사실 무엇을 지속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어떠한 지속이라는 것이 지속하면 너무 좋은데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자의 삶으로 지속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그 현장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항상 다니는 사업장, 직장, 가족, 지역의 전도 대상자들이 저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전에 꼬꼬문하는 프로를 봤어요 그런데 그 홍재동 화재 사건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여섯 명의 소방관이 순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줄은 압니다 그 집의 아들로 인해 무고한 소방관들이 죽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건을 경험한 한 소방관의 고백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했느냐 처음에 들어가서 맨 나중에 나오는 그 정신 우리 소방관들은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그 화재 현장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그 불이 꺼질 때 동안 그 마지막에 나온다는 그 정신의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현장에도 우리의 주변에도 수많은 불신자들이 또 다민족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하며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민족 현장에 우리들이 바빠서 또 불신자들 현장에 시간이 없어서 사업이 바쁘기 때문에 내가 안 가면 누군가가 가겠지 누가 보금을 전달하겠지라는 이러한 생각이 아니다 여기 계신 전도자분들이 현장에 보금 들고 처음으로 앞장서서 그 현장에 들어가시고 보금 전파될 때까지 그 현장에 지속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생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그런 귀한 전도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앞서가는 주인의식을 가진 전도자분들이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들어가는 건 어느 현장이든 불가능 현장이든 안 되는 현장이든 이슬람 현장이든 우리들이 먼저 보금 들고 들어가고 2, 3, 7, 1, 5천 종족 보금화가 끝이 나면 저희들이 그 현장에 나오는 그런 영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현장에 그리스도로 포기하지 않는 지속의 축복을 누린다면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또 절대 헌신이 보이며 절대 제자로 쓰임받고 절대 제자가 그 현장에 분명히 일어나고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 목표와 절대 사명과 절대 헌신을 발견하는 귀한 전도자들의 발걸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